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이언 스윙 셋업 자세입니다. 또한 셋업 못지않게 중요한 그립과 아이언 풀스윙의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언의 셋업 자세 또한 드라이버 셋업 자세와 동일합니다. 드라이버 셋업과 차이가 있다면 상체의 우측 기울기가 줄어드는 점입니다. 왼쪽의 모델 프로를 보면 상체는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신체 구조상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왼팔은 곱게 뻗어내리고 있으며 오른팔은 긴장감 없이 살짝 구부려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의 모델 프로를 보면 좌측 어깨선이 좌측 발목에 일치하고 양팔의 삼각형이 형성된 역회이자 셋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 아이언과 9번 아이언의 셋업 자세 비교입니다. 좌측의 붉은 모델 프로는 5번 아이언의 셋업 자세이고 우측의 흰색 모델 프로는 9번 아이언의 셋업 자세이며 중앙의 모델 프로는 5번과 9번을 중첩한 모습입니다.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왼발은 25도 열어주고 오른발은 타겟이 직각입니다. 차이점은 드라이버, 우드, 롱아이언은 상체를 우측으로 기울여야 하며 미드라이언, 숏아이언으로 갈수록 상체는 바로 세워지며 오픈된 어깨와 힙은 점차 스퀘어한 자세가 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셋업 자세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정면으로 서서 왼발은 25도 열어주고 오른 무릎을 안쪽으로 살짝 조이면 저절로 골반과 어깨선이 타겟 방향에서 조금 왼쪽으로 살짝 열립니다. 이때 양어깨는 군대식으로 쫙 펴면 안되고 양어깨를 앞가슴 쪽으로 살짝 내밀어 모아줍니다. 이때 왼 어깨는 과도하게 내밀지 말아야 하며 편안한 정도로 내밀고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며 그립을 잡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되 그립과 오른팔꿈치의 구부림에 의해 오른어깨는 생각보다 밑으로 많이 내린 느낌이 듭니다. 체중은 양발에 둔등배분하되 앞뒤로는 엄지발가락 뒤쪽에 앞꿈치살에 체중이 있게 됩니다. 모델 프로의 그립은 적당한 스트롬 그립이며 우측 모델 프로에 확대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주의깊게 관찰하십시오. 모델 프로는 그립 시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 점 눈여겨보시고 다른 프로님들의 레슨 영상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제 그립도 조금 잘못된 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교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자세만큼은 프로와 같이 보이는 기본 셋업 자세를 완성하였으며 스윙할 자세가 되었습니다. 풀스윙의 설명은 너무나도 복잡 미묘하고 방대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백스윙 시 클럽이 지면과 수평을 이룰 때 왼쪽의 모델 프로를 보시면 어깨턴에 의해 왼팔은 약간 사선으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스윙의 궤도는 슬라이스, 페이드, 드로우, 훅을 내는 구질과 연관이 있으므로 기억해두시고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은 바르게 펴져야 하며 오른손목은 적당히 꺾여져야 합니다. 이때 양무릎은 굽힘을 유지하며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숏아이언으로 갈수록 손목 쿠킹이 90도 이하로 넘어서는 과도한 쿠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킹이 과도하면 릴리스 타이밍을 놓쳐 뒷단과 탑볼의 원인이 됩니다. 백스윙 탑에 이르면 관성이 작용하는 전환 동작이 이루어지며 다운 스윙에 따른 오른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클럽이 아래로 뉘어지게 되므로 너무 의식적인 동작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른팔꿈치는 펴진 왼팔보다 아래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팩트 시 손과 손목은 어드레스 때와 같은 모습이며 타겟 방향으로 약 15cm 체중이동이 이루어지고 핸드퍼스트로 임팩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왼쪽 무릎은 완전히 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언스윙을 위쪽에서 봤을 때 중요한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은 굴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슬라이스와 훅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십시오. 백스윙의 출발이 잘못되면 다운 스윙 시 스퀘어한 임팩트를 위해 전환 동작에서 과도한 스쿼트 동작 등 불필요한 보상 동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관된 거리는 일관된 백스윙 크기를 가져가고 일관된 방향은 일관된 백스윙 궤도를 가져가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스윙이 시작되면 손과 클럽은 본능적으로 볼을 찾아감으로 하체와 상체를 바로잡으면 손과 클럽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화면을 잘 보아주십시오. 클럽이 지면과 수평을 이룰 때 왼팔의 백스윙 궤도는 볼의 구질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이언에서 페이드가 되면 드라이버에서는 슬라이스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볼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올바른 백스윙 궤도를 연습하여야 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힙은 닫혀 있으며 어깨는 타겟과 거의 수직으로 턱 아래까지 오는 모습입니다. 이때 전환 동작을 수반하며 전환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마추어 골퍼는 과도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몸이 젖혀지거나 오버스윙의 유발로 다운스윙 시 심각한 방향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과도한 백스윙은 피해야 합니다. 오른쪽의 모델 프로는 임팩트 직전의 모습입니다. 다운스윙 시 양손이 인사이드 궤도로 내려오기 위해 어깨는 닫혀 있어야 하며 양손이 오른 허벅지를 지나며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힙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좌측 모델 프로의 임팩트 시 양어깨는 어드레스 때와 같은 스퀘어로 정렬되고 힙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임팩트 이후 곧게 뻗은 오른팔과 던져지는 클럽패드에서 다이나믹한 스윙이 느껴집니다. 시선과 양무릎은 타겟을 향하며 오른발은 수직으로 세워지며 균형 잡힌 피니쉬로 스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앞서 설명한 내용을 상기하며 다양한 방향과 느린 속도로 모델 프로의 스윙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도 프로처럼 스윙하며 꿈같은 스윙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